형 뒤에 스케치에 관한 거 포카다니까 하나 잠깐만 갑을 조금만 더 들어 둘 셋 아니 우승으로 올게 예예 어기야 어기야 태현이 말 잘할까요? 저것 좀 뺑이 됐어 어디까지 걸려? 거리가 안 걸렸어요 한 번 태현아 오 정주 오고했어 정판 돼지고 에이클 쪘쪘 맛있어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리 와요 아 한 번 더 드셔야 돼 다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네 뒤들 한 번 보실래요? 네 약간 떨어졌어요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잠시만요 아 괜찮아 형이가 많이 안 돼 사과할까요? 아 아 아 아 컷 아 뭐 하 하 해석 ince 씨 지금 50 20이요. 그대로 왔어요. 네 티셔츠 좀 넣을게요. 무사랑의 헛소리. 야 이 자세가. 어제도 대병 감독님 진짜. 필요하러 가만. 이것도 알네요. 그래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네. 히트는 어디 가볼까요? 손을 이렇게 놔서. 이렇게 올릴게요. 어. 아 제가 베이징에 있는데 사병원님이 이마를 대래요. 그래서 감독님 기사님들 부모님한테 야 언뜻 그래. 그래서 전화도 그때 이마를 할 거냐. 이게. 아 네. 어 아하. 어이. 어이. 아이씨. 아이씨. 아니. 아니 너한테 그래. 연습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. 다시 돌아갈게요. 뭐야 뭐야. 살살 때려니까. 왜 봐라? 형 괜찮으세요? 여기 오바 히트. 여기 들어왔을 때. 한 번. 앉아. 술 촬영하시는 건가요? 올해 청춘. 이성훈 형 이거 다시 해볼게. 이게 지금 다 올라간 겁니다. 오. 어디가 가고요? 경찰 찍은 자리요. 수고하나 드릴게요. 드려요. 에헤이 내가 가요. 셔요. 셔요. 아. 일단 보고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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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의 신발 발냄새는 이렇게 봤어요. 오늘 짱고에 있었다, 왔었을 때 추억이 막 먹으면서 울면서 깨는 것 같아요. 왜 내가 해? 저 진짜 너무 바빠요.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에요. 뭐라는 것인지 모르겠어. 됐나요? 다음 씬 같아요. 다음 씬. 파이팅. 다음 씬. 한터미 있지랑. 기분 엄청 많이 가잖아요. 이 표정 찍어주세요. 이거 닦고 왔나? 닦고 왔나? 닦고 왔나? 연기를 이럴 때 쓰지 않아. 너 역시 사라지고 싫고 안 닦고 왔던 거 아니야? 인도네. 저 이거요. 이거 저기 슬픔 말까지 가고. 아저씨랑 연락했어요. 잠깐만요. 난 저 눈썹 너무 싫어. 아 웃으면 되지. 선생님 갈게요. 곱씹우 씨. 죄송해요. 진짜. 곱씹우면 곱씹우 씨. 진짜 이런 게 어떻게 해. 왜? 심지어. 여기 피씹. 아니 괜찮아요. 아니 괜찮아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계속 피씹해요. 아니. 저 문제 일단 하는 말이야. 야. 요시. 아니 괜찮아요. 진짜. 세상에. 진짜. 진짜. 신랑 먼저 하고 제게도 시켜요. 평생 사랑과 중으로 아끼며 사랑할 것을 주님한테는 게임백이 생각합니다. 비둘기 하고 있어? 아니? 비둘기란 현상을 표현한 거야. 아 그래? 비둘기 이렇게 하지 않았나? 아 이거 납담이다 솔직히.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죽으면서. 뭐라고 했어? 집을 놀고. 또 또 또 또 또 또. 됐어요. 지금 오케이 이동할게요. 명수야? 잡담 금지인가요? 알겠습니다. 또 저희 선생님이 또 오셔서 또 잔소리 대망이 또 오셔가지고. 아이고 알겠으니까 잔소리 좋고만 해요. 명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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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이네요 뭐.